안녕하세요. 지금 대기실에 왔어요. 오 이거 너무 예쁘다. 아 초콜릿을. 초콜릿 하나씩 먹을래요? 맛있는 초콜릿인데. 이따 하나씩 먹으세요. 오 이거 진짜 좋다. 이게 너무 잘 보이겠다. 혹시 한번 넘겨봐 줄 수 있어요? 반짝반짝. 너무 예쁘지 않아? 너무 예쁘지 않아? 아 진짜 잘 들리는데. 애들이요. 물이 좋아서 보잖아요. 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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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상택 ingotta. 아드 Đ SUISTENTI 해당되었습니다. 아이들의 엔νο이 다미ảng 이 2시란. 다시些ciamo. 이 투데이니까 몇 명이기였지. 네, 영상 지금 끝났는데 힘들어서 리허설 많이 못해요. 이따가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더 고맙게 다 부정권을 짓다고 해서 갖고 왔어요. 아, 면주 전에 뭘 먹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되게 잘 먹는 편이에요. 그런데 이제 막 직전에 먹지는 못하고 지금도 쉑스테크 버거에서 쉑스테크 버거를 먹고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당분간 좀 한참 동안 안 먹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조금 극보랑 이제 조심히 얘기할지 좀 쉬면서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거. 네, 이거 제가 직구로 산 드레스에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이걸 또 사가지고 알리에스프레스 사가지고 달았어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근데 달고 갔더니 이거랑 이렇게 사태여가지고 이렇게 입어보려고 합니다. 볼게요. 그리고 귀걸이를 이제 골라야 되는 게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 정세윤입니다. 네,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또 저를 보고 클래식을 처음 용기 내서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 닿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근데 피아노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자들의 그 마음을 속 빼놓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 키도 크지 않고 아주 말랐지만 피부가 아주 배고가 같았었다고 그래요. 이쁘지는 않았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여자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화가들의 뮤즈가 됐던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를 보고 사티는 한눈에 반해버려요.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잘 아름다워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이 엣지에 반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여자들을 하여 저는 이 여자들에게 잘 아름다워가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